안녕하세요. 팔레온보문장기의 판변TV의 박환경영입니다. 2023년 9월 15일 제약 팔레온보 행정 정보공개 이의신청과 재소기간 기사진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3년 7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52-980 판결입니다. 그 사건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고요. 원고는 민원인입니다. 민원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거부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한 거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처를 한 겁니다. 재소기간 문제가 됐는데 파괴 완성돼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2019년 4월 10일 날 피고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원가 뭐 하여튼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피고는 2019년 4월 17일 날 정보공개거부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합니다. 4월 17일 날 피고는 결정을 하죠. 그리고 4월 22일 날 이 결정처분을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는 4월 22일 날 이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됐죠. 그리고 2019년 4월 25일 날 3일 뒤에 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피고한테 다시 너 진짜 맞아? 다시 한번 판단해 줘 라고 신청을 하죠. 그리고 피고는 2019년 5월 2일 날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이미 정보공개 심의회에 심의를 거친 사항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신청할 수가 없다. 이 신청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신청을 각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날 5월 2일 날 이 신청 각하를 통지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2019년 9월 26일 날 이 사건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비공개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의 기산일, 이런 결정시인가? 이 신청을 했다면 이 신청 결정시인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원심은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이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이 통지된 4월 22일부터 90일간 그러니까 7월 22일 정도 되죠. 그 때 이미 제소기간이 도가 됐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이 원고는 이 신청 기각이 5월 2일에 됐으니까 5월 2일부터 석 달인 6, 7, 8, 8월 2일 날이 제소기간이기 때문에 7월 26일 날 한 것은 제소기간 이내다. 라고 주장을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 이 신청을 각합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와 함께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취소처분 등은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다. 그렇다면 처분을 했고 거기서 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이 신청을 각하를 했다면 그 이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통지도 같이 해둬야 되고 그때부터 90일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신청 각하를 통지받은 5월 2일부터가 기산일이 되고 5월 1일부터 3개월, 그러니까 30일, 약 8월 2일 그때까지는 제소할 수 있다. 따라서 7월 26일 날 제기한 것은 제소기간 내에 한 것이기 때문에 본안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파악이 한 겁니다. 이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제소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꼭 지세야 됩니다. 행정소송 딱 오면 일단 제소기간, 두 번째 처분청이 누구냐, 상대방이 누구냐, 상대방이 누구냐, 이거 두 가지 꼭 봐야 됩니다. 행정사건을 수입할 때는 제일 먼저 제소기간을 먼저 봐야 되고 언제까지 확인합니다. 보통은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의뢰인이라 들어왔다. 들어왔다면 일단 상대방이 누군지 잘 봐야 됩니다. 상대방. 상대방이 혹시라도 행정청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행정소송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공법상 당사소송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민사소송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악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를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혹시라도 공공기관 또는 행정청이라고 하면 반드시 제소기간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 제소기간을 따져봐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되고 행정사건인지 행정소송인지 이것을 다시 따져봐야 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민사소송이라고 판단이 들다 한다라도 혹시라도 행정소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소기간을 따져서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와서 상담을 했을 때 이것이 상대방의 공공기관 공사라든지 혹은 자치단체서라든지 또는 국가라든지 이런 게 딱 나타나면 일단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인지 판단을 해봐야 되고 설령 민사소송이라고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제소기간 내에다가 일단 소를 제기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재판의 티비다.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행정 나는 민사소송을 봤는데 행정소송이 될 수도 있어요.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때 제소기간을 도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 판단이 들다 하더라도 90일 이내에 반드시 제소를 할 수 있도록 의뢰인하고 상담을 할 때 반드시 그거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상담을 했더니 이미 지났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민사소송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며칠 안 남을 수가 있어요. 오늘 상담을 했더니 5일 안에 제소기간이 도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일단 소장을 먼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소기간 판단할 때는 보수적으로 해야 되고 민사소송이라고 판단이 들더라도 행정소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소기간 내에다가 먼저 소유를 제기해 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 내에서도 4월 22일부터 90일 이내로 했다면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할 위험을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보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무익한 절차를 지금 반복한 거죠.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5월 22일 이전에 적어도 소장을 냈어야 됐습니다. 7월 22일 이전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소기간에 따른 문제는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상대방이 누군지 잘 봐야 됩니다. 공사하거나 자체 단체이거나 국가라면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이 먼저 판단해야 되고 행정소송이라고 판단이 되면 반드시 제소기간 내에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소를 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고 두 번째 설령 민사재판이라고 사건이라고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90일 이내에 일단 소장을 내야 됩니다. 그게 팁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상대방이 공사하거나 자체 단체의 국가인 경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 판례는 그런 의미에서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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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